자 할수있었니 만원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딩동댕 타사도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동상 일단은 만원으로 가입은 안돼요 모든 보험사가 하지만 엣지손보는 만원으로 조사처, 벌금,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거기다가 목잡고 눕게 되면 병원가서 의사 눈빛만 봐도 14등급 최하 등급시에 6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자동차까지 넣어서 단독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니아님 타사의 흥시정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에 30만원 추가 가능한가요? 네 추가 가능합니다 30만원뿐만 아니고 업계 도적은 90만원까지구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엣지손보의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동탄버님 자동상 60만원 지금도 가능한거죠? 최저 보험료 얼마인가요? 98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할수있었니 유룡자도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거죠? 네 직업과 그 다음에 운전 여부만 보자면 유룡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정우 엄마님 잠상이 뭔가요?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고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가 흔히 목잡고 눕다는거 하잖아 나일로 환자 목잡고 눕게 되면 14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점점 심해지면은 뭐 8등급 6등급 5등급 최고등급이 1등급인데요 1등급하면 보장한도가 더 높게 보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목잡고 누우며 최하 14등급 기준으로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로비님 운전자 1만원 가입 언제까지인가요? 1만원대 가입은 계속 되지만 일단은 60만원까지는 9월 6일까지 어 내일까지네요 근데 9월 7일부터는 40만원까지 만원으로 가능하구요 60만원까지 잠상 원하신 분들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시면 보실거 같아요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